빅뱅은 대한민국의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4인조 보이그룹이다. 2006년 5월 20일 첫 싱글 빅뱅을 발표하였고 6월 24일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에서 라라라로 데뷔하였다. 힙합 음악을 기본으로 한 빅뱅은 거짓말로 한국의 음원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2007 MKMF 뮤직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노래상과 2007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추가로 발표한 마지막 인사와 하루하루 붉은 노을 도연이어 인기를 얻었다. 2008 MKMF 뮤직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였고 일본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빅뱅은 노력의 결과 제9회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재팬에서 3개 부분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성공적인 일본 활동을 마친 그들은 개인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태양과 지드래곤은 솔로 음반을 발표하고 지드래곤과 T, O, P은 GD&TOP이라는 힙합 유닛을 결성하였으며 대성은 뮤지컬과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였고 T, O, P은 배우로 활동했다. 2011년 빅뱅은 2년 만에 새 앨범 빅뱅 미니사 을 발표했다. 그러나 멤버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짧은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그해 빅뱅은 아시아 가수 최초로 MTV 유럽 뮤직 어워드에서 최우수 월드 와이드 액트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빅뱅은 그들의 가장 성공적인 앨범으로 평가받는 얼라이브를 발표하며 한국 가수의 음반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하였고 2013년 초까지 진행되는 첫 월드 투어 빅뱅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 2012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빅뱅은 개별 활동을 마친 후 3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였고 새 앨범 메이드 프로젝트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가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로 기록된 2015년 빅뱅 2015 월드 투어 메이드 는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66회 공연에 150만명 관객을 동원하였다. 2006년 초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노래와 춤은 물론 작사 작곡 패션 스타일링까지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는 10대들을 모아 새로운 신인 남성 그룹 빅뱅을 제작해 이들은 기본적으로 힙합 음악을 추구하지만 힙합 외에도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으로 방송에 의존하지 않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벌일 생각이다. 라며 그동안의 관행을 뛰어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사 연습생 6명 중에서 1명을 탈락시켜 최종 5명이 빅뱅으로 데뷔하게 되는데 이 중 지드래곤과 태양는 만 11세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6에서 7년이라는 오랜 연습기간을 보낸 멤버로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였고 T.O. 피은 언더그라운드에서 템포 라는 이름의 래퍼로 활동했던 시절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지드래곤의 추천을 받아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발탁되었다. 또 다른 후보인 승리는 제2위 신화를 발굴하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 렛츠 코크 플레이 배틀 신화 출신으로 오디션을 통해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발탁되었고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대선과 장현승까지 빅뱅의 최종 멤버 후보로 합류하였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공tv mtv 코리아에서 7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리얼 다큐 빅뱅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어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다. 최종 멤버 선정을 앞두고 장현승은 최종 탈락되었고 또 다른 탈락자 후보였던 승리 역시 위기를 맞았지만 마지막 오디션 당시 다부진 각오를 밝히며 양현석 대표의 마음을 움직여 극적으로 팀에 합류하게 됐다. 빅뱅의 공식적인 첫 무대는 2006년 5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YG 패밀리의 10주년 콘서트에서 이뤄졌다. 빅뱅은 6월 24일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에서 라라라로 데뷔 무대를 가졌다. 2006년 5월 29일 첫 싱글 빅뱅을 발표하였고 박봄이 피처링한 we belong together 외에도 눈물뿐인 바보 와 지드래곤의 솔로곡인 this love 이수록되어 있다. 이 싱글은 4만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9월 28일 두번째 싱글 빅뱅 is v ip을 발표하였고 이 싱글은 3만 2천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11월 22일에 발매한 세번째 싱글 빅뱅 03은 4만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빅뱅은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 어워드에서 루키 오브 더 먼스를 수상했다. 빅뱅은 12월 21일 첫 정규 앨범 빅뱅 볼륨 점일을 발매하였고 4만 8천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해 12월 30일에는 첫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첫 단독 콘서트 더아르 2a l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다. 물론 범죄가 있기에 지금 2021년 로선 활동을 안하는 것 같다. 승리는 지금까지 감옥에 있어 4인조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2007년 태국에서 빅뱅 2007년 2월 8일 빅뱅은 그들의 첫 라이브 앨범 더 리얼 볼륨 점일 라이브 콘서트를 발매하였고 3만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빅뱅은 인천, 대구, 창원, 전주, 춘천의 5개 도시에서 열린 첫 정국 투어 콘서트 원트 유 를 개최했다. 빅뱅은 2007년 8월 16일 그들의 첫 번째 EP 올웨이즈 을 발매하였다. 타이틀곡, 거짓말, 은 지드래곤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당초 이 곡은 그의 솔로 곡으로 준비한 곡이었지만 지드래곤이 당시 양현석에게 거짓말을 메일로 보냈더니 양현석이 이 곡을 빅뱅의 타이틀곡으로 결정하며 빅뱅의 곡이 된 일화는 유명하다. 5월 20일 빅뱅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컴백 쇼케이스 겸 팬미팅을 가졌다. 이 음반에서 빅뱅은 전자댄스 음악 장르를 첫 도입했다. 비평가들과 대중들에게 거짓말, 은 좋은 평과 더불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국내 최정상 그룹으로 우뚝 섰다. 8만 7천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빅뱅은 2007년 11월 22일 두 번째 EP 핫 이슈를 발매하였다. 타이틀곡, 마지막 인사, 는 음원 차트에서 이례적인 8주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이전에, 거짓말, 이 음원 차트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최고 순위를 기록한 후, 마지막 인사로 음원 차트에서 8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또다시 최장기간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빅뱅은 2007년 한 해 동안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 어워드에서 거짓말, 로 8월, 9월에 가장 많은 음원을 판매해 이달의 송, 을 2회 연속 수상하였고, 마지막 인사, 로 12월, 1월에 2회 연속 수상하며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2007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에서 개최된 빅뱅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더지, 아르, 이, 에이, 티는 10분 만에 티켓이 매진되었다. 2007년 말, YG 엔터테인먼트는 과도한 스케줄로 많이 지쳐있는 멤버들을 고려해 휴식을 취한다고 전하며 일시적인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이 장의 EP 음반은 2연타 히트라는 성공적인 평을 받으며, Mnet KM 뮤직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남자그룹상과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제17회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 본상, 디지털우먼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했다. 2008년 초, YG 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의 일본 진출을 발표하였다. 유니버설 뮤직 재팬과 계약을 마친 빅뱅은 2008년 1월 4일 영어로 부른 첫 번째 일본 EP, For the World 을 발매했으며, 오리콘 월드 뮤직 부분 월간 차트에서 12권을 기록했다. 성공적인 일본 데뷔를 한 빅뱅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도쿄 돔시티의 JTV 홀에서 열린 첫 일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6월 22일까지 진행된 그들의 첫 해외 콘서트이자 부산, 광주, 원주, 대구, 서울의 5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글로벌 워닝 투어를 개최하였다. 이후 5월 3일 두 번째 일본 EP, With You를 발매하였다. 수록곡은 모두 영어로 녹음되었지만 태양의 솔로곡, My Girl 은 일본어로 수록되었다. 빅뱅은 일본에서의 활동을 마친 후, 대한민국에서의 새 음반 준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태양은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솔로로 데뷔를 하였다. 2008년 5월 22일 EP, Hot 을 발매하였다. 타이틀곡 나만 바라바는 음원 공개에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며 솔로 가수로서도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유희열, 성시경, 에픽하이의 타블로, 브이, 오, 에스위 최연준 등 여러 선배 가수들이 방송을 통해 잇따라 그의 솔로 앨범 및 활동에 대한 극찬을 보내기도 했다. 그해 8월 8일에는 그들의 세 번째 EP, Stand Up 을 발매하였다. 타이틀곡 하루하루는 지드래곤과 일본의 DJ 겸 작곡가 다이시 댄스가 공동 작곡한 곡이다. 수록곡 Oh My Friend 에는 록밴드 노브레인이 피처링에 참여하였다. 16만 6천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음원 차트에서는 497만 2770 디지털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6주 1위를 달성하는 등 연간 음원 차트 2위의 쾌거를 거뒀다. 이외의 수록곡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천국은 프로모션을 전혀 하지 않은 곡에도 불구하고 음반 발매와 동시에 하루하루 에이어 음원 차트 2위를 기록했고 연간 음원 차트에서는 9위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복귀를 마친 빅뱅은 10월 22일 일본에서 첫 번째 정규 음반, 넘버 1위를 발매하였다. 일본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tv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오리콘 앨범 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다. 빅뱅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 3개 도시를 도는 일본에서의 두 번째 콘서트이자 첫 투어 스탠드업 투어를 개최했다. 빅뱅은 11월 5일, 두 번째 정규 앨범, 리멤버, 을 발매하였고, 선주문만 2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타이틀곡, 붉은 노을, 은 이문세가 지난 1988년에 발표한 곡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곡으로 기존의 가수들이 원곡의 후렴구만을 샘플링해 리메이크했던 것과는 다르게 빅뱅만의 느낌을 잘 살려 전혀 다른 곡으로 재탄생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원곡자의 이문세는 지금까지 후배들이 리메이크 또는 재해석한 붉은 노을 중에서도 빅뱅의 붉은 노을, 이 가장 마음에 개멋진 편곡과 멜로디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고 극찬했다. 빅뱅은 엠렛 KM 뮤직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남자그룹상과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였다. 빅뱅은 그해 말까지 3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9년 초, 빅뱅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그들의 다섯 번째 단독 콘서트이자 브랜드 콘서트인 2009 빅뱅 콘서트 빅쇼를 개최하였다. 이후 빅뱅이 휴식기를 갖는 동안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롭게 내놓는 여성그룹 2&21과 콜라보레이션을 갖는다고 발표되었다. 새로운 곡은 빅뱅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LG전자의 젊은 세대를 겨냥한 롤리팝, 핸드폰의 CM송 롤리팝이다. 이 곡은 CM송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였고, 2009년 연간 음원 차트에서는 10위를 차지하는 등 이같이 폭발적인 음원 수익까지 따로 낸 케이스는 처음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빅뱅은 이후 세 번째 디지털 싱글 소 프레쉬, 소 쿨을 발매하였는데, 이 곡은 빅뱅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하이트 맥주의 CM송이기도 하다. 멤버 중 승리는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로 광고에는 출연하지 못했다. 빅뱅은 2009년 6월 24일 일본에서 첫 메이저 데뷔 싱글 마이 헤븐을 발매하였고, 2주 후인 7월 8일 두 번째 싱글 가라가라고 를 발매하였는데, 전작에 이어 모두 오리콘 차트 5위권을 기록하였다. 마이 헤븐은 지난 2008년 한국에서 발표한 스탠드업, 위수록 곡인, 천국, 위 일본어 버전으로 오리콘 싱글 차트 3위를 기록했다. 가라가라고 는 오리콘 싱글 차트 3위에 입성하였다. 이후 8월 19일 첫 번째 메이저 앨범 빅뱅을 발매하였다. 이 음반은 오리콘 앨범 차트 2위에 이어 앨범 차트 3위를 기록했다. 빅뱅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솔로 활동에 주력하였다. 2009년 8월 18일 지드래곤은 그의 솔로 데뷔 앨범 하트브레이커 를 발매하며, 동명의 타이틀곡 하트브레이커 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음반은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반,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휩쓸었으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30만 장에 육박하는 높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솔로 신고식을 마쳤다. 태양은 두 장의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였으며, 이 두 곡의 웨어 유엣과 웨딩드레스는 2010년 발매된 그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솔로에 수록되었다. 캐나다와 미국 아이튠스 R&B 앨범 차트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D.O.P은 한국의 스릴러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빅 역할을 맡아 연기자로 데뷔하였다. 대선과 승리는 뮤지컬에서 연기 외에도 여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활약였다. D.O.P은 이후 11월 4일 일본에서 세 번째 싱글 코에오키 카세 때를 발매하였고, 이 곡은 일본 드라마 오히토리 사막의 주제가로 기용되었다. D.O.P은 NTV 베스트히트 가요제에서 골드 아티스트상 수상에 이어 일본 유선대상과 일본 레코드대상에서도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하며 일본 메이저 데뷔 첫 해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D.O.P은 2010년 1월, 빅뱅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2010 빅쇼를 개최하였다. D.O.P은 다음 달, 빅뱅은 일본에서 세 번째 투어 빅뱅 프레젠츠 일렉트릭 러브 투어 2010를 시작했다. D.O.P은 공식적인 음반은 아니었지만, 2010년 한 해 동안 빅뱅은 그들이 계약 중인 기업의 광고 CM송을 통해 여러 디지털 싱글을 선보였다. D.O.P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LG전자의 롤리팝, 핸드폰의 후속편인 롤리팝2, CM송 롤리팝2를 발매했다. D.O.P은 2010년 2월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 시상식에서 더 베스트 오뉴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되었다. D.O.P은 그들의 다음 일본 싱글로는 6월 9일에 발매된 Tell Me Goodbye로 이음반은 오리콘 앨범 차트 3위에 이어 앨범 차트 5위를 기록했다. D.O.P은 일본 지상파에서 방송된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 위 일본판 주제가로 기용되었다. D.O.P은 일본 레코드대상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D.O.P은 그해 5월에는 MTV 월드 스테이지 비디오 뮤직 어워즈 재팬 시상식에서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 비디오상, 최우수 팝비디오상 등 총 3관왕을 차지했다. D.O.P은 8월 25일 5번째 일본 싱글 Beautiful Hangover을 발매했다. D.O.P은 이 싱글은 오리콘 앨범 차트 5위에 이어 앨범 차트 7위를 기록했다. D.O.P은 2010년 5월 11일, 현대자동차는 2010년 FIFA 월드컵을 응원하는 캠페인, 샤우팅 코리아 로 빅뱅과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로그룹 트랜스픽션이 함께하는 남아공 월드컵 승리기원 응원가 승리의 함성을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 한 해, 빅뱅은 개별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는 동안, 11월 YG 엔터테인먼트는 G-Dragon과 T.O.P.E.G.D.N.T.O.P라는 유닛을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의 승리는 E.P. 퍼스트 미니 앨범 V.V.I.P. 를 발매했다. 빅뱅은 2년여간 대한민국 활동을 중단한 이후, 2011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2011 빅쇼로 완전체로서 국내에 복귀했다. 지난 12월 18일 온라인 예매 사이트 G-Market을 통해 티켓 오픈된 빅뱅 콘서트, 2011 빅쇼, 는 1차 티켓 예매가 5분 만에 완료되며 2년이라는 공백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했다. 2011년 빅뱅 빅뱅은 2월 24일 그들의 네 번째 E.P. 투나잇을 발매했다. 이 음반은 2월 16일부터 싸이월드를 통해 24일에 공개될 곡들의 음원 전곡을 예약 판매하는 이벤트를 했다. 이들의 앨범은 판매 6일 만인 22일까지 약 1만 장을 넘게 팔리며 2008년 서태지가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일주일간 벌였던 이벤트 기록과 이후 동방신기도 4집을 발매하며 진행한 이벤트에서 앨범을 예약 판매한 기록을 경신하며 화제를 모았다. 빅뱅의 컴백 무대를 담은 더 빅뱅 쇼는 2월 27일 SBS를 통해 방송되었다. 또한 음반 발매 이후 7일째 음반 차트 1위를 기록, 타이틀곡 투나잇는 음원 공개 직후부터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카페, 썬바디 투러브, 왓 이즈 라이트, 핸즈 업 등 모든 수록곡들이 10위권 안에 진입하며 돌풍을 일으키며 일주일간 약 70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가온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10위안에 총 5곡을 올려놓는 기염을 토했다. 빅뱅은 이후 투나잇 위 프로모션을 끝낸 후에 러브송과 스튜피드 라이어 위 새로운 두 곡이 추가로 수록된 스페셜 에디션 앨범을 발매하였다. 러브송, 이 뮤직 비디오는 유튜브에 공개된 이틀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빅뱅은 그해 5월, 일본 전국 투어 빅뱅 프레젠츠 러브 앰퍼 샌드 호프 투어 2011을 개최하였다. 2011년 11월 6일,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열린 mtv 유럽 뮤직 어워드에서 빅뱅은 한국 가수 최초로 mtv ema에서 최우수 월드 와이드 액트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러브송으로 최우수 뮤직 비디오상을 수상했다. 빅뱅은 yg 엔터테인먼트 15주년을 기념하는 2011 yg 패밀리 콘서트 투어에 합류했다. 12월 24일, 빅뱅은 그들의 히트곡 중 하나인 하루하루이 일본어 버전을 포함한 세 번째 일본 베스트 앨범, 더 베스트 오브 빅뱅, 을 발매했다. 이 음반은 오리콘 앨범 차트 1위를 기록,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빅뱅은 지난 2011년 상반기 활동으로도 29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2년 한 해 빅뱅이 벌어들일 수익은 780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빅뱅 2012년 1월 20일 yg 엔터테인먼트는 yg 공식 블로그를 통해 빅뱅 이즈 커밍 이라는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컴백이 임박했음을 알렸고, 1월 25일에는 빅뱅 로고 이미지에, 얼라이브라는 크림색 글자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후 2월 6일 티, 5, 피을 시작으로 2월 16일까지 yg 공식 블로그와 네이버를 통해 지드래곤, 태안과 대성, 승리를 차례로 빅뱅의 다섯 번째 EP, 얼라이브, 발매를 앞두고 빅뱅의 컴백 티저를 공개하였다. 네이버는 네이버 뮤직 애플리케이션에서 빅뱅과 함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빅뱅의 새 앨범 발매에 앞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매 예정 음원의 일부와 TV 광고 속 인터뷰의 상세 내용을 독점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모션으로 빅뱅의 컴백 지상파 TV 광고는, 빅뱅 이즈 백골뱅이 네이버 뮤직은 빅뱅 답하다. 라는 콘셉트로 총 13편이 제작해 방송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음반에 수록된 여섯 곡 모두가 타이틀곡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 이전에 더블 타이틀곡 이라는 말은 종종 사용해왔으나 이처럼 앨범 전곡이 타이틀곡임을 밝힌 것은 국내 가요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파격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2월 29일에는 음반이 발매되었다.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인 블루는 앨범 발매 이후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음반은 총 선주문 26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발매 한 달 만에 20만 장 이상을 판매하며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다.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아 빅뱅은 미국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50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고, 한국 가수 최초로 영어 앨범이 아닌 한국어 음반으로 인한 성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블루, 사랑먼지, 배드보이 등은 빌보드 케이팝 핫100 차트 1에서 3위를 싹쓸이 했다. 그들은 타임즈 위 웹사이트에서 주목할 만한 유망한 스타로 소개되었고, 그램 이상의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빅뱅의 사진과 함께 신곡 소식이 등장하며 화제가 되었는데, 지난 2012년 3월 한국 아이돌 최초로 해당 홈페이지 메인을 차지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빅뱅은 컴백과 동시에 삼성전자와 전세계 투어 자체를 장기간 지원하는 후원 계약과 함께 미국의 세계적인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2013년까지 전세계 16개국 25개 도시를 도는 사상 첫 월드투어 빅뱅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 2012-2013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고, 첫 공연이자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2012 빅쇼 빅뱅 얼라이브 투어에서 컴백 무대를 가졌다. 2012 빅쇼의 콘서트 영상은 월드투어를 앞두고 mtv 월드 스테이지를 통해 160개국에 방송되었다. 2012년 3월 6일에서 판타스틱 베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공개되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1억 5천만의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이것은 현재 남성그룹 중에서 최고 기록이다. 일본에서는 3월 28일 얼라이브, 의음반과 음원이 모두 동시에 발매되었다. 이외에도 그들의 국내 히트곡인 하루하루, 위 일본어 버전이 추가적으로 수록되었다. 이 음반은 발매 첫날 2만 3천장이 팔리며 오리콘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했다. 총 2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해 RIAJ에서 골드 인증을 받았다. 일본에서의 프로모션에서는 일본 최대 R&B 힙합 페스티벌, 스프링그루브 페스티벌, 애투애니원과 함께 출연하였다. 2012년 얼라이브 월드 투어에서 빅뱅 성공적인 컴백에 이어, 빅뱅은 2012년 6월 10일, 얼라이브, 위 스페셜 에디션 앨범, 스틸 얼라이브를 발표했다. 이 음반에는 타이틀곡인 몬스터를 포함한 4곡의 신곡이 추가적으로 수록되었고, 발매 첫 달 1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또한 현대카드의 새로운 음악 플랫폼, 현대카드 뮤직을 통해 YG 엔터테인먼트와 현대카드의 합작 프로젝트인 리브랜딩 프로젝트와 리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앨범 자켓 디자인부터, 새로운 로고, 멤버별 가이드북 제작한 것 외에도 블록버스터급의 스케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되었다. 이 음반의 일본판, 얼라이브 몬스터 에디션, 은 6월 20일에 발매되었다. 빅뱅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를 돌며 월드투어를 진행하였다. 남아메리카를 여행한 후, 그들은 투어의 최종장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공연장으로 알려진 오사카 큐세라돔, 도쿄돔, 후쿠오카 야후돔에서 일본 3대 돔투어 빅뱅 얼라이브 투어 2012 재팬 파이널린 돔을 전격 개최하였다. 2012년 12월 홍콩과 유럽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1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영국 런던 웸블리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진 빅뱅은 2만 4천명이 관객을 동원하며 영국에서 최대 규모의 콘서트를 연 한국 가수로 기록되었다. 영국 언론 매체 가디언은 웸블리 아레나에서 열린 빅뱅 콘서트에 대한 관람기사를 실었고, 별점으로 평가된 빅뱅의 콘서트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우수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빅뱅에 대해서는 세계 청소년 문화에 공헌한 한국의 슈퍼스타라고 극찬했다. 또한,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2 베스트 콘서트에 빅뱅의 월드투어가 포함되었다. 빅뱅은 이후 2013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빅뱅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 더 파이널로 10개월여에 걸친 첫 월드투어를 마감했으며, 월드투어의 총 관객수는 80만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빅뱅은 2012년 5월 5일 이탈리아 피란체에서 개최된 2012 mtv trl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베스트 팬 부문을 수상했다. 2012년 11월 30일,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빅뱅은 최우수 남자 그룹상, 월드와이드 퍼포먼스상,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드래고는 최우수 남자 솔로 가수상을 수상하였다. 다음해, 빅뱅은 솔로 활동에 주력하며 공백기를 가졌다. 대성은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 드스코버, 을 발매했고, 이어 승리의 두 번째 EP, 렛츠 토크 어바웃 러브를 발매하였다. 그리고 지드래고는 두 번째 정규 앨범, 쿠데타, 를 발매하였다. D, O, P은 영화, 동창생, 애출연에 이어 디지털 싱글 둠 다다를 발매했고, 태양은 두 번째 정규 앨범, 라이즈, 를 발매하며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빅뱅은 그해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사이타마 세이브 돔을 시작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오사카 교세라 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후쿠오카 돔, 14일부터 15일까지 나고야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도쿄돔, 1월 4일 사포로 돔에 이어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오사카 교세라 돔까지 6개 도시를 도는 일본 6대 돔투어 빅뱅 재팬 돔투어를 개최하였고, 돔투어의 최종장으로 2014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빅뱅 플러스 인 서울에서 공연을 마무리했다. 빅뱅은 일본 데뷔 5주년을 기념해 5대 돔투어 빅뱅 재팬 돔투어 2014-2015 X를 개최하였는데, 2014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나고야돔을 시작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오사카 교세라 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12월 20일 사포로 돔,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도쿄 돔, 2015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오사카 교세라 돔까지 총 5개 도시 15회 공연으로 총 74만 1천명이 관객을 동원했다. 특히 해외 가수 최초로서는 2년 연속 돔투어 공연기록과 동시에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는 한해 투어에 7회 공연을 실시하면서 일본과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장기간 공연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빅뱅은 2014년 10월 4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의 축하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승리가 당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재입원을 하게 하면서 함께 무대에 서지 못했다. 그해 10월 31일에는 전세계 최초로 한국과 동시에 중국, 일본 3개의 국가에서 빅뱅 우표가 발매되었다. 2015년 메이드 월드 투어에서 빅뱅 2015년 4월 YG 엔터테인먼트는 빅뱅의 3년 만에 컴백을 가시화하며 5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4개월 동안 매달 M, A, D, E 프로젝트 싱글 앨범을 발매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9월 1일에는 이를 토대로 완성된 그들의 새로운 정규 앨범, 메이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앨범은 빅뱅의 데뷔 시절 매달 싱글 앨범이 나왔던 형식을 9년 만에 재현하는 방식이며 한 곡 이상의 곡이 수록되는 프로젝트 싱글 앨범 발매의 방식이다 라고 설명했다. 앨범 발매를 앞둔 4월 25일과 26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빅뱅 2015 월드 투어인 서울 위드 네이버를 개최하였다. 빅뱅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세계 팬들과 만나는 월드 투어에 돌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6년 초까지 이어질 이번 월드 투어 빅뱅 메이드 투어 2015는 약 15개국, 70회의 공연을 통해 전세계 약 150만 명의 관객과 만날 예정이며 개최지는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주에 이르기까지 지난 월드 투어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공연하는 등 세계 각국의 팬들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일, 빅뱅은 프로젝트의 첫 싱글, M, 위 더블 타이틀곡, 루저, 과, BAEBAE를 공개하였다.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루저, 가 1위를, BAEBAE, 가 2위를 차지했다. 루저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4,3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2015년 케이팝 뮤직비디오 1위를 기록했다. 또한 M, 은 가온 차트에서 월간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다. 6월 1일, 빅뱅은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싱글, A, 위 더블 타이틀곡, 뱅뱅뱅, 과, 위 라이크 이 파티를 공개하였다.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뱅뱅뱅, 이 1위, 위 라이크 이 파티, 가 2위를 차지했다. 빅뱅은 6월 컴백과 동시에 중국 최대 포털 QQE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의 중국, 해외 음원 판매 순위에서 중국과 해외 톱가수들을 제치고, 뱅뱅뱅, 과, BAEBAE, 위 라이크 이 파티, 가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이외에도 QQ뮤직의 K-POP 차트에서도 위 라이크 이 파티, 와, 뱅뱅뱅, 이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으며, 뮤직비디오도 차트에서도 위 라이크 이 파티, 가 QQ뮤직의 전체 뮤직비디오 순위 1위에 올랐고, 뱅뱅뱅, 2위, 루저, 가 3위, BAEBAE, 가 5위에 오르며 차트를 싹쓸이했다. MTB IGGY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빅뱅의 뱅뱅뱅, 2, 올해의 여름 노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곡은 MTB IGGY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의 여름 노래를 뽑는 온라인 투표에서 50.7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7월 1일, 빅뱅은 프로젝트의 세 번째 싱글, D, 위 더블 타이틀곡, If You, 가, 맨정신, 을 공개하였다.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차트에서, If You, 가 2위를, 맨정신, 2, 3위를 차지했다. QQ 뮤직의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맨정신, 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If You, 는 가온 차트에서 7월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루저, 와, 뱅뱅뱅, 으로 각각 5월, 6월 음원 차트를 1위에 이어 3개월 연속 1위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8월 5일, 빅뱅은 프로젝트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싱글, 이, 위 더블 타이틀곡,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가, 쩔어, 를 공개하였다. 빌보드 월드 디지털송 차트에서,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가 1위를, 쩔어, 는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5월에 발표된, 루저, 와, 유월, 뱅뱅뱅, 에이어 3곡을 차트 1위에 올리면서 싸이 이후 최초로 3곡을 1위에 랭크한 최초의 아티스트로 기록되었다. 쩔어, 는 지드래곤과 티, 오, 피위 유닛이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곡으로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이, 은 가온 차트에서 월간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으며, 4개월 연속 월간 차트 1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다. 빅뱅의 메달 연속 신곡 발매라는 마케팅 실험은 빅뱅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여겨질 정도로 전혀 다른 색깔의 노래 8곡을 다채롭게 선보여 8곡 모두를 차트 정상에 올려놓았으며,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노래를 또 다른 빅뱅의 신곡이 밀어내며, M, A, D, E 시리즈의 8곡 모두가 차트 50위 안에 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8월 10일 기준으로 빅뱅의 M, A, D, E 프로젝트 싱글의, 루저, 부터,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까지 총 7곡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현재 총 1억 9,197만 8,784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이중 싱글 D위 수록곡, If You, 는 공식 뮤직비디오가 유일하게 없다. 빅뱅은 당초 9월 1일, 새로운 정규앨범, MADE, 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8월 18일 YG 엔터테인먼트는 언론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MADE, 시리즈 앨범을 발표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빅뱅이 9월 1일 예정돼 있던 정규앨범 발표를 잠시 연기한다. 빅뱅 멤버들 역시, 정규앨범인 만큼 좀 더 완성도 있는 앨범을 위해 추가로 신곡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와, 국내 방송 활동을 위해 약 3주간 비워놓은 9월 스케줄을 멤버들의 재충전과 함께 추가 신곡 작업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라고 발표하며 앨범 발매를 잠시 연기했다.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투어 일정을 성황리에 마친 후, 그들은 투어를 마무리 짓는 일본 5대 돔투어 빅뱅 월드 투어 2015-2016, MADE, IN JAPAN 를 개최하였다. 2015년 12월 2일,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빅뱅은 베스트 뮤직비디오상, IGE 월드와이드 페이보릿 아티스트상,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였다. 빅뱅은 2016년까지 중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미국을 순방하며 2016년까지 그들의 메이드 브이, IP 투어를 계속했다. 이 투어는 중국 본토에서만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하였고 빅뱅이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외국어로 노래하는 투어를 기록했다. 중국의 로양시에서 열린 이 행사는 중국에서 4만 5천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들어, 전시간 외국어법에 위해 가장 많이 경청된 사람들, 이라는 기록을 깼다. 4월과 5월에 그들은 28만명의 팬들을 만나는 그들의 판타스틱 베이비즈 투어로 일본을 방문했다. 빅뱅은 이후 2016MTV 이탈리안 뮤직 어워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인 아티스트이다. 그룹 결성과 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작품은 2015년 6월 30일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빅뱅 메이드 로 그룹의 제작 투어를 따라 진행되었다. 그룹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오사카의 나가이 육상 경기장과 8월 20일에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매진된 스타디움 쇼를 포함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0주년 기념 콘서트 투어 B.I.G.B.A.N.G.10 더 콘서트 0.2.10을 개최했다. 일본 투어에서 빅뱅은 4년 연속 일본 돔 투어를 개최한 최초의 외국 공연으로 자신의 기록을 깨뜨렸다. 이 투어에는 일본의 16개 콘서트에서 78만 1,500명을 동원하며 빅뱅을 일본에서 가장 큰 콘서트 동원력을 가진 연간 아티스트의 정상에 올랐는데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명단에 올랐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투어에서 110만명이 팬을 모았다. 빅뱅은 팬들과 함께 10년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룹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회인 A2Z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8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레스 팩토리에서 열렸다. 박람회는 2017년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대만 타이페이로 옮겨졌으며 지드래곤의 PC-1 전시품으로 전시되었다. 지체된 지 1년 만인 2016년 12월의 정규 앨범 메이드가 발매되었다. 두 개의 타이틀곡 에라 모르겠다 와 라스트 댄스 이라고 발표되었다. 두 개의 타이틀곡 외에 또 다른 수록곡 걸프랜드 는 가온 차트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5일 만에 100만 개의 디지털 카피를 판매했다.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2위, 3위와 4위를 차지하며 합산 만 3천 카피를 판매했다. 메이드위 디지털 버전은 중국의 3대 음악 플랫폼인 QQ 뮤직, 쿠구 및 쿠어에서 총 100만 장의 디지털 카피를 판매했다. 이 앨범은 미국의 빌보드 200에서 172위로 데뷔했다. 그들은 또한 빌보드 월드 차트 및 히트시커스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는 한정판 앨범 버전이 12월 23일에 발매되어 가온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그룹의 10주년 투어 및 제작의 홍보 활동을 마무리하는 두 차례의 콘서트가 2017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다. 그룹의 최고 연장자인 T.O.P.E. 2017년 2월 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으로 2년간 복무해 들어갔다. 6월 1일에는 T.O.P.E.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며 물의를 빚었다. 6월 3일 일본 오사카 큐세라돔에서 열린 빅뱅 팬이벤트에서 탑위 대마초 논란과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된 T.O.P을 대신에 지드래곤과 태양, 대성, 승리가 팬들에게 사과했다. 뱅뱅뱅 뮤직비디오는 2018년 3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3억 뷰를 넘어섰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를 기념해 공식 블로그에 뱅뱅뱅 특별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판타스틱 베이비 이후 두 번째 3억 뷰 돌파이다. 2019년 3월 승리가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하였다. 판타스틱 베이비 유튜브 뮤직비디오는 2019년 6월 7일 오후 5시 4억 뷰를 돌파하였고 뱅뱅뱅 유튜브 뮤직비디오는 2019년 7월 28일 오후 12시 21분 4억 뷰를 돌파하였다. 2019년 11월 10일 오전 기준 모든 멤버가 제대하였다. 2011년 빅뱅빅뱅의 음악은 데뷔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힙합 음악을 추구했지만 그들은 계속 실험적인 음악을 시도하였고 올웨이즈 을 내놓으면서 전자댄스 음악을 한국의 새로운 음악 트렌드로 구축했다. 이외에도 댄스 음악 힙합과 r&b 등의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고 있다. 지드래고는 이후에 음반 발매 기자회견을 통해 빅뱅 멤버들과 이제는 소년에서 남자로 한층 팬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새로운 방향의 소망을 드러냈다. 2008년 그들은 한국의 록밴드 노브레인이 피처링에 참여한 록 음악을 기반으로 한 곡 오마이 프렌드를 선보였다. 그들은 또한 인터뷰를 통해 트로트 음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얼라이브를 발표한 빅뱅은 이전의 앨범보다 더욱 실험적인 음악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그 중 배드보이는 미국의 음악 매체 퓨즈 tv 로부터 독특한 미드 템포 곡으로 세련되고 우아한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90년대 힙합 비트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는 좋은 평을 받았다. 또한 판타스틱 베이비 는 올해를 대표하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펼쳤다다. 라고 평했으며 이 음반을 올해 베스트 앨범으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흑인 음악 전문 매체 소울트레인 은 판타스틱 베이비를 2012년 최고의 댄스 음악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빅뱅의 멤버들은 각자 그들만의 다른 스타일로 솔로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는데 태양은 r&b 곡들로 채워진 ep 음반 핫을 발매하였다. 대성은 첫 디지털 싱글 날바 귀순 을 발표하였고 이 곡은 힙합 아티스트인 빅뱅의 이미지와는 완전 상반되는 트로트 곡으로 많은 화제를 불렀다. 빅뱅의 리더 지드래고는 그의 첫 데뷔 음반 하트브레이커 으로 댄스 음악 힙합과 r&b 등을 믹스한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다. 영국 언론 더 가디언 위 저스틴 머큐리는 그들에 대해 빅뱅의 다섯 멤버들은 각각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음악적 범위인 r&b 힙합 하우스 전자댄스 음악과 팝을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고 언급했다. 프로듀서 겸 래퍼 조피디는 인터뷰 를 통해 빅뱅에 대해 아이돌도 가수라면 빅뱅처럼 뮤지션 역량을 갖춰야 한다. 라고 극찬했다. 빅뱅은 다른 한국 가수들과는 반대로 그들의 경력과 엄격한 제어를 유지하고 그들의 음악의 제작에 직접 자신들이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웨이즈 발매 이후로 지드래곤은 자신이 직접 빅뱅의 음반에 전체적인 프로듀싱을 담당하기 시작했으며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와 블루 판타스틱 베이비 등 수많은 곡들의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다. 지드래곤은 이런 뛰어난 재능들로 인해 많은 대중음악 평론가와 관계자들로부터 미래가 가장 주목되는 뮤지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음악 산업의 선후배들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아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다. 또한 코리아 타임즈에서는 천재 싱어송 라이터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직접 그들에 대해 재능 있는 아이돌 그룹은 아니지만 엄청난 노력을 통해 탄생했다. 라고 빅뱅에 대해 언급했다. 2009년 LG전자 광고 중에서 빅뱅 2010년 현대자동차 광고 중에서 김연아 선수와 빅뱅 빅뱅은 한국의 대표적인 남성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 빅뱅은 기획사의 시스템화로 인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지하는 기존 아이돌 그룹과는 확연히 차별화되어 데뷔 초기에는 만들어진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아이돌을 뛰어넘는 아이돌을 목표로 크게 성장해왔다. 각각 개성 또한 뚜렷한 멤버들로 이뤄져 있는 그들은 그 결과 실력과 주체성까지 겸비한 신종 아이돌이자 현재 수많은 후배 아이돌 그룹들의 롤 모델로 꼽히고 있다. 10대 매니아를 넘어 여러 세대가 공감한 음악을 선보이며 음악성을 인정받은 빅뱅은 기존의 유니폼 같은 복장과 틀에 박힌 춤과 노래를 벗어던진 최초의 아이돌이다. 무대에서는 국내 아이돌 그룹 중에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딱 떨어지는 군무를 내세우지 않고 각도의 정확성이나 현란함 보다는 음악의 흐름을 타고 노는 듯한 느낌과 분위기 자체가 중요한데 이런 모습들이 그들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로 꼽히고 있다. 지드래곤과 T, O, P, U, G, D, N, T, O, P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빅뱅은 무대의 잘 노는 남자, 아이돌로서 따라 출 수 있는 포인트 안무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들만의 개성을 살린 포스로 무대를 장악한다. 빅뱅은 2006년 여름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딘 이후 2015년 데뷔 14년 차인 현재까지 음악, 공연,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패션까지 빅뱅이 시작하면 유행이 될 정도로 10대들의 아이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셀러브리티이자 뮤지션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과들을 이뤄내며 최고의 한류 스타가 되었고 스타들이 꼽는 스타로 올라섰다. 특히 다른 힙합그룹과는 다르게 다양하고 트렌디한 패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예계에서도 스타일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며 멤버들의 개성을 살린 스타일을 찾아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모자, 숄 패션, 하이압 슈즈 등 그들의 패션이 크게 유행하면서 청소년 패션 트렌드를 점령했고 이내 스트리트 브랜드가 부상했으며 모자와 숄, 하이톱 슈즈 등 액세서리가 불티나게 동대문 매출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그 중심에 있는 지드래곤은 2007년 그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거짓말을 직접 작사, 작곡하고 앨범을 프로듀싱을 담당하면서 실력파 아이돌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와, 투나잇, 블루, 판타스틱 베이비, 몬스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또한 그는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하며 파격적인 시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 이스타 중 한 명으로 등극하면서 패션계에서도 함께 일하고 싶은 유명인으로 꼽히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세계 음악계와 패션계가 주목하는 스타이다. 2012년에는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의 맨오브 스타일 특집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리더들을 소개했는데 지드래곤은 스타일 좋은 남자 10위에 선정되었다. 이 매체는 그에 대해 한국그룹 빅뱅의 간판 스타로 고수부터 플래피룩까지를 실험해온 패션 카멜레온 이라고 평했다. 2009년 1월 빅뱅은 직접 자신들의 핏담 어린 연습생 생활을 담은 자기개발서 세상의 너를 소리쳐 꿈으로의 질주 빅뱅만 3141의 도전 는 발간 한 달 만에 30만 부가 팔렸으며 5달 만에 40만 부를 넘어서며 판매 수익 45억 원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삼성 sds와 삼성 네트워크 등 재계 문학계 종교계 등 각계 명사들의 추천이 주를 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이들은 탄생부터 네티즌들의 참여와 공유가 함께했다. 소비자들과 소통을 통해 그룹이 완성됐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성장했다. 빅뱅은 웹 2.0 마케팅 위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고 언급했다. 빅뱅은 해외에서도 평가가 높다. 미국의 언론 매체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12년 베스트 콘서트에 선정되었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뉴저지에서 개최한 월드투어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 2012로 4만 8천명이 관객을 동원해 화제가 되었다. 뉴욕타임즈는 빅뱅을 보기 위해 수천명의 유료팬이 공연장에 몰렸다. 이들은 미국에서 히트곡을 내지 못했지만 이들을 향한 광적인 추종은 이들을 히트 아티스트들과 동급으로 만들어냈다. 고 언급하며 빅뱅의 공연이 끝난 후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넘어선 케이팝의 심장 이라는 기사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웸블리 아레나에서 열린 빅뱅의 첫 영국 콘서트에 대한 관람 기사를 실었는데 별점으로 평가된 빅뱅의 콘서트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빅뱅에 대해 세계적인 청소년 문화에 공헌한 케이팝의 슈퍼스타라고 높이 평하며 세계적인 스타원 디렉션과 저스틴 비버 2012년 뜨겁게 이슈몰이 중인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영국의 bb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싸이와 케이팝의 세계를 향한 도전 이라는 기사를 게재해 싸이 빅뱅 투애니원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활동과 세계시장 진출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빅뱅은 콘서트 부문에서 한국의 보이그룹 빅뱅은 런던의 웸블리 아레나를 포함 전세계 48개의 공연장에서 무대를 선보였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가수로서는 최대 규모로 영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한 빅뱅의 월드투어를 조명하기도 했다. 많은 대중음악 평론가와 관계자들은 빅뱅에 대해 대중성 음악성 멤버들의 인지도 스타성에서 이견이 없을 정도로 현역으로 활동하는 아이돌 스타 중 가장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발매하는 음반마다 대박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아이돌이 직접 자작곡을 만들고 음악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상 건재한 것은 과거에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일무이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